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야간시간대 아동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는 동네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연계를 강화하되 밤 9시에서 12시 사이 소아환자를 위한 전문상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병원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겁니다. 우선 경증에 아픈 아이가 응급실을 찾지 않고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후 9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을 권역별로 8곳 지정해 운영합니다. 또한 응급소아환자를 매일 24시간 진료하는 우리아이 안심병원을 총 4곳 지정하고 현재 상급종합병원 3곳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로 지정해 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재난안전데이터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인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사업 1단계를 완료해 지난 13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유 플랫폼은 국토부와 기상청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생산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이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여러 누리집을 방문해야 했고 특히 민간은 공공기관과 재난안전데이터를 공유하는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정보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단계 사업을 완료해 공개된 데이터 유형은 지진 등 5개의 자연재난과 감염병 등 5개의 사회재난으로 총 10종이며 3단계가 구축되는 2024년까지 총 57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